자 여러분 이제 벌써 9월 모의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제가 오늘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저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점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긍정 자신감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건 잠깐 내려놓고요 열심히 보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방법론을 조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평상시 했던 열심히를 합치면 그 효과가 몇 배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요 뭐가 없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논리적 방법이 없이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잘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준비된 자세와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우리 방법론을 한번 잘 배워 보시면 여러분 아마 국어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고 남은 기간 이 한 달 정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국어 성적이 막 급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목 9평 이렇게 준비하면 이라고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졌죠 이건 여러분이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주는 공부 준비를 하면 1등급이 간다 10점이 오른다 나는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건 여러분이 한번 채워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눈을 강조하는 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보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수능 국어의 특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끝까지 읽기를 버거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1등급이 90이 아니라 끝까지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과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등급이 자연스럽게 90, 80, 7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를 끝까지 읽을 힘이 없다면 당연히 문제를 끝까지 읽는 힘을 키우는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못 읽는다면 일단은 1등급이 90이라고 한번 상정해 봅시다 그러면 약 한 지문을 통째로 날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점이 깎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라면 10점 어차피 내가 한 지문을 날릴 거라면 한 지문이 막 10분, 15분 걸린다고 치면 비문학 그러면 나는 10분, 15분을 써서 천천히 조금 더 내가 풀 수 있는 것들부터 풀어서 점수로 확보한 다음에 내가 풀 수 없는 지문들 같은 경우 평상시 어려워하는 지문들은 빠르게 찍거나 내지는 풀 수 있는 만큼만 푸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문제 푸는 순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자 이거는 저의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체인호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 방식으로 따라오면 충분히 그게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시간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식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보기라는 짧은 글이 주어지기 때문에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체인호처럼 보기 선택지를 보는 능력을 키우면 어떤 작품이 나오든 걱정이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든 나와라 어떤 작품이든 나와라 어차피 너네는 보기가 있고 보기를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가 있지 않느냐 우린 이걸 가지고 작품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감은 문학 먼저 풀고 그 다음부터 산문도 보기가 줄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만 저는 화작이나 엄매를 풀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가져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체인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문학이 쉽다는 전제하에 문학에 뭐가 나올지 우리는 걱정 안 하고 다시 문학 작품을 정리 같은 거 안 해도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감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체인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뭐 그때 이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우리 체인호 수업들은 친구들이 쉽다는 전제하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장이나 엄매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독소론이 쉽죠 독소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문, 경제, 과학기술 중에서 여러 개 평상시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가는 순서로 한다면 먼저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추자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읽을 사항이 아니다 9월 모의사까지 그렇다면 내가 어려운 질문 하나는 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것들을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나머지 시간이 쫓긴다면 그 어려운 부분을 두 분만 풀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학 비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필이 딱 꽂혀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 영상을 보고도 역시 저건 말이 안 돼 라고 거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부해도 상관은 없지만 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열린 사고로 공부할 때 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거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뇌과학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로 뭔가를 대했을 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했을 때 내가 응용력, 분석력이 생기지만 지식으로 자꾸 풀려하고 고정된 거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 머리가 루틴, 쉽게 말해서 굳어버린다, 수동적으로 바뀐다, 한 것만 한다 라고 내각이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이게 좋은 점인, 잘 보세요 문학의 본질이 암기된 내용을 묻지 않는다 이건 내신이 아니고 학력고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능 문학이라는 건 표면적인 해석을 묻지 않아요, 뜻풀이를 제가 우리 100일 영상에서 올려놨지만 문학의 본질은 바로 뭡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꼭 주어져야지만이 시험 문제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이 작품의 기준이 없으면 50만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학이 너무 쉬운 거는 어떤 문학이든 하물며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고전시가조차도 복이라는 이 부분은 짧은 설명문, 현대어로 된 설명문이에요 그걸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예요 그럼 이거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 작품의 뼈대가 뭔지를 다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걸 토대로 이 각각의 단어들이 갖고 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메타포, 은유의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얼마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의 본질을 꼭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안기된 내용, 자스펜, 아자 머리가 우리가 프린트해서 본 내용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EBS에서 나오더라도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변형은 복이라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가 EBS 알고 있는 그 해석 내용을 버리고 복에 주어진 조건대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문학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랑 선택지를 잘 보면 우리가 핵심 범주를 잡을 수 있고 이 핵심 범주,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도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 문제가 이 작품의 가장 거시적이 큰 틀이에요 그 다음엔 다른 문제들은 그 범위 안에서의 세부적인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전체 범주에서 이 부분 집합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필요한 시어,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가서 이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간, 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문학을 잘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 감상, 느낌을 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이라는 건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 논리 시험이에요 이건 문학 감상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요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복이 선택지가 있고 고맙게도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줄거리가 있는 경우는 같이 꼭 보는 겁니다 같이 보고 나서 이걸 통해서 인물의 관계도를 잡아야 돼요 아, 여기 봤더니 개똥이가 줄거리 봤더니 소장농이 나와 있네 근데 여기 말똥이가 보니까 지준의 게임 끝났네 이 작품은 개똥이와 말똥이의 싸움인데 갈등인데 개똥이 소장농은 소장농은 소장농을 내려달라고 할 것이고 지준은 그럴 수 없다고 갈등하겠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보기 선택지 줄거리 통해서 이 작품은 일일이 줄거리에 암기하지 않아도 주어진 조건, 줄거리랑 보기를 통해서 이 소설의 핵심을 다 뽑아낸 거예요 소설, 이 소설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지문, 지금 시험지에 올라온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반의 이 내용은 이 줄거리와 이 보기에서만 풀어라는 게 소설 시험이에요 여러분한테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전체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이 시험지에 올라와 있는 한 페이지 여기에 맞는 조건과 여기에 맞는 줄거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더라도 그걸로 접근하면 다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범주가 정해졌으니까 그만큼 문학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라는 핵심 문제에서 인물관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역시 다른 문제로 가고 지문으로, 작품으로 가서 볼 때 이미 작품을 읽어낼 때 이 핵심 범주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엄청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야, 당연히 개똥이는 소장농이니까 이 얘기해야지 자, 말똥이가 지주니까 당연히 나쁜 얘기해야지라고 빠르게 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문학에서도 고전시가 같은 경우 최인호는 한자와 고어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X고 Y예요 그런데 단적으로 봤더니 보기가 귀양이래요 그런데 X고어가 나와 있고 뭐뭐 하고 싶다야 그럼 귀양간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님한테, 임금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출원하고 이 고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신이고요 그럼 문화 키움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표면적인 의미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주석을 뜻풀해주고 있습니다 야, 어려운 내용은 주석으로 뜻풀해주고 있어 우리 고전시가로서 뜻풀이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전소설도 고어나 한자가 나오면 무시하면서 읽어가세요 그거 몰라서 정답을 맞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XY로 치고 빠지고 더 중요한 건 야, 이 인물이 야, 얘가 첩인데 보기 봤더니 첩이 지금 마이너스고 본체를 괴롭히는 건데 이런 맥락으로 쭉 읽어내려고 하면서 모르는 한자어나 고어가 나와도 어, 이거 본척하는 말인데 그럼 안 좋은 말 등등등 빠르게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소설을 읽는 거예요 자, EBS 문학 같은 경우 분명히 공부를 하십시오 올해 EBS를 많이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50% 반영해요 그러면 낯선 50%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고3들 EBS만 죽으라고 팠을 경우는 50점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낯선 거 우리는 50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EBS로 우리가 공부를 하되 EBS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EBS 문제 굉장히 좋거든요 보기랑 선택지를 보고 이 작품 또는 다른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부분의 내용도 어느 정도 보기라는 기준에서 가볍게 익혀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EBS 그냥 내용 받아줬고 정리하고 달달달 암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코 다칩니다 이거는 앤수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죽으라고 EBS 달달을 했는데 수능날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써먹을 일은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힘이에요 실제로 EBS를 봤던 작품인데 그런데 문제는 안 풀려 왜 문제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EBS 공부를 하긴 하더라도 이 범주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독서는 똑같이 독서의 본질은요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 문의 시험이 아니에요 정답은 오로지 지문 안에만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국어는 문의과 공통 과목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나왔는데 이과생들에서 공부하는 탐구 과목에 그대로 내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과생들한테 유리한 시험이죠 그러면 이건 형벽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리 시험이라는 건 내가 이 지문이라는 조건 안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반드시 그거를 부연 설명하게 돼 있고 개념 정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쓰기의 논리예요 그러면 내가 지식을 전혀 없어도 주어진 그때 개념 정리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고 수능은 논리적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이제 철학책을 9권 쓴 작가로서 이 글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첫 문장이 이거면 당연히 이렇게 글이 전개되어야만 하고 첫 달락이 이 말을 했으면 본론이 이게 나와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벌써 우리는 글쓰기 논리로 예측하면서 읽어가거든요 지식 1도 배우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저는 지식은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이거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새로운 교회 나오면 자꾸 볼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건 한국고사나 내신이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조건 문학에서의 조건은 복이고 비문학에서의 조건은 윗글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문제는 잘 보세요 복이의 관점에서 가시, 나시, 가소설이에요 비문학은 잘 보세요 윗글의 관점에서 복이 윗글에 어쩌고 해요 그러면 윗글이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 윗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문학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리로 체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리 논리입니다 그 논리라는 걸 뭐냐면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첫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비문학에서는 무조건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첫 문장에서 속도 이야기했다면 첫 문장이 그 다음에는 빠른가 느린가 이 속도가 빠르다면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느린가 빠르다면 왜 빠른가 이게 범주로 정해지고 그것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 그럼 사고로 확장하면 첫 단락이 기준인 거예요 첫 단락의 끝부분을 보면 본론에 전개될 내용, 순서, 전개 방식을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첫 단락을 딱 보는 순간 매 단락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이 순서로 한다고 했는데 첫 단락의 끝부분을 봤더니 작년 입문 지문, 나 지문 보면 우리가 유서라는 게 있는데 실학자들의 유서인데 근데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서학을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X, Y, Z라는 사람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앞으로 아 그 다음 본론일은 X 나오겠네 그럼 X가 서학을 받아들이는 거네 근데 두 사람 이상이니까 야 받아들인 방법이 다르겠네 그럼 Y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Y가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럼 앞이랑 뭐가 다르지 이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단락만 봐도 벌써 내가 읽어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들이 선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안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첫 문장을 보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았다면 범주를 잡았다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면 빨리 스킵하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빠른지 찾았는데 빠르다는 속도가 나왔네 그럼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선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약 100개 문장을 읽었으면 약 10개 문장 정도로 압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구조나 핵심 것들을 정리하면서 독해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친구들은 안 할 거예요 체념 수업 듣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다 뇌각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도 안 하죠 뇌로 운의 잔해가 있으면서 직접 이걸 썼을 때 우리가 이 하나의 뇌가 운의 뇌 중에 운의 잔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쓴 것을 이미지화하고 시각하고 그거를 다른 뇌로 옮겼을 때 만약에 운의가 했다면 잔해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더 명확하게 답을 내놓는다가 이게 뇌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 정리하고 넘어갔을 때 앤생들은 알죠 그냥 빠르게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묻는 시험은 없어요 앞에 나온 X라는 사람과 Y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공통이고 어떤 게 다르지 이런 걸 찾는 문제지 각각의 X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막 세부적인 내용들 이렇게 묻지 않아요 시험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뼈대, 논리, 구조 그 핵심 문장들 간의 관계를 묻고 그 관계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지 보면 제일 앞장과 제일 뒷장의 여백이 있어요 여기에 크게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정리 연습을 하면 정리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풀이까지 정리한 친구들이 더 빨리 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 안 할 친구들은 밑을 치고 내려왔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풀 때마다 계속 짐 가서 또 헤매요 또 읽고 있어요 두세 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제풀이까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정답도 안 보여요 내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내가 첫 단락을 정리하면 그 다음 어떻게 정리할지가 또 보여요 왜? 정리가 논리 앞정리가 뒷정리를 또 추론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전체 맥락이 보이고 뼈대가 보이고 내가 정리한 거로만 문제를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 일단 넘어가자 잘 안 되는데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인데 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는 방법이 야 이거 내만 오래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자신 있었는데 어렵다? 그럼 올해 이 질문이 어려운 거다 그럼 빨리 넘어가자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매달릴 것이다 나는 넘어가고 정말 이게 어렵다면 다른 건 쉽다는 뜻이니까 빨리 다른 거 가서 확실하게 풀고 다시 오자 이런 생각으로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빠르게 넘어가세요 제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문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잘 봤던 6구 시험보다 수능 때 폭망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나왔잖아요 하나하나의 문장 독해에 매달리지 마시고 가볍게 툭툭 치면서 정말 전체 구조 그리고 핵심 정리한 문장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뜻풀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하나의 문장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더라도 강약 우리가 일상생활 하루만 해도 우리가 보는 건 수만 개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많은 문장 중에 정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필요한 문장들을 첫 문장 매달리지 첫 달리지 통해서 골라낼 수 있는 힘을 남은 기간 동안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비문학 독해고 여러분이 어떤 낯선 지문이 나와도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남은 기간 동안 길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드렸고 이것만 잘 지켜도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 9월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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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